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산화와 환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화란 무엇인지 환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산화 환원을 어떻게 정리할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볼텐데 산화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어요.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학교 때 우리가 산화 환원을 어떻게 정리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기억을 해야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산화와 환원이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다시 떠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중학교 때 우리가 산화와 환원을 뭘로 정리했었냐 산화라고 하는 것은 뭐였다? 산소와 결합을 하는 것은 뭐였다? 산소와 결합을 하는 것은 뭐였다? 산소와 결합을 했다면 이건 반대 작용입니다. 산소와 결합을 했다면 이건 반대 작용입니다. 서로 반대 작용이죠. 산소와 결합을 하는 것은 뭐였다? 산소와 결합을 하는 것은 뭐였다? 산소와 분리가 되는 반응이다. 이렇게 아마 우리가 주문을 정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보통 이제 세 가지로 해서 보통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로 정리했느냐 수소와 분리되는 것이 산화이고 수소와 결합하는 것이 환원이다. 라고 정리를 한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정리를 한 게 뭐가 있었냐면 어떤 거냐면 전자를 잃는 것은 산화이고 전자를 잃는 것은 산화이고 이렇게 정리를 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수준으로 하자면 중학교 기준으로 보자면 여기 세 가지 정도로 세 가지 산소와 수소 그리고 전자를 기준으로 산화, 화학을 정리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고등학생이잖아요? 화학원을 배우는 여기 어제 화학원도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겠지 왜 그러면 하필이면 우리가 이 산소를 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제 수소나 전자를 가지고 기름을 삼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것은 산소란 말이에요. 왜 하필 산소냐 이게 중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게 포인트에요. 알겠죠? 그래서 산소를 가지고 산소를 나누는지 먼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산소 기재로 본 첫 번째 뭘 기준으로? 산소를 기준으로 산소를 기준으로 산소에 의한 산소에 의한 산화 그리고 환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소가 이제 미동을 하면 따라서 산소가 산화 환화의 정리가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거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거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거에요. 어떤게 있느냐 두가지 반응을 먼저 한번 살펴볼텐데 뭐하냐면 봐봐요. 자 구리가 있어요. 구리 두개의 구리가 있을 때 이 구리가 누구와 반응을 하냐면 연소 반응을 시킬거에요. 그러니까 산소와 결합을 하는거지 연소에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므로써 이제 어떻게 되느냐 두개의 산화구리 두개의 산화구리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 구리의 상황 한번 봅시다. 구리는 처음에는 어땠어? 처음에는 어땠어요? 따로 구리 금속이었어. 근데 이 구리 금속이 어떻게 되느냐 누구랑 만나서 누구랑 만나서 C5라고 하는 C5라고 하는 산소랑 만나서 뭐가 됐어요? 산화구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산소와 결합을 했죠. 그럼 이 반응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뭐구나 산화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거죠. 누구랑 결합했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산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번째 그 다음 볼 화학식은 또 볼 뭐가 있느냐 두번째 하나의 화학식을 보고자 해요. 뭘 볼거냐 자 여기는 이제 아까 만들어졌던 CO5를 볼게요. CO5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CO를 어떻게 할거냐 CO5를 어떻게 할거냐 자 이번에는 여기가 뭘 넣을거냐 코크스 탄소를 넣을거 탄소 탄소를 넣고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CO있죠. 여기가 CU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리고 여기가 C있잖아요. O 두개 만들어서 원래대로 CO2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산소를 만들어 내는거죠. 자 그럼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CO 산화구리가 어떤 산소로 다시 불위로 돌아가면서 산소가 어떻게 됐나요 분리가 됐죠. 산소가 분리되네 무슨 반응이 일어나더라 환 원 반응이 일어나더라 환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 코크스 이 탄소 가루 같은 경우 탄소 가루를 이제 넣어줘요. 탄소를 넣어줘요. 탄소가 지금 어떻게 되었나 탄소를 보면 탄소는 누구랑 만났어요? 누구랑 만났어요? 누구랑 만났어? 자 산소와 만났죠. 산소와 만났습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었냐 얘는 뭐가 된거야 산화가 된거지 그쵸? 산화가 된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리는 뭐가 됐고 산화구리에서 그냥 구리로 환원이 되었고 금속으로 다시 환원이 된거죠? 거기에 이 탄소맵 어떻게 됐어요? 이 산소 두개와 만나가지고 산소는 두개랑 만나서 이산화탄소로 산화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자 아 산소에 의해서 산화반응과 환원반응이 일어나는구나 라는걸 하나 볼 수가 있는거구요 볼 수가 있는거구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식을 보면 또 하나 알 수 있는게 뭐냐면 산화반응이 일어날 때 모두 일어나는구나 환원반응도 같이 일어나는구나 어 그러면 선생님 왜 위에는 산화반응은 일어나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물론 산화환원이 일어납니다 일어날때 조금의 의미를 하나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가 있는거에요 이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걸로 생각해볼 수 있느냐 월 조금은 다른 의미긴 하지만 다른 의미긴 하지만 다른 의미긴 하지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는거에요 어떻게 생각해보느냐 여기는 지금 산소원자 두개가 만나였죠 근데 지금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졌잖아 서로 헤어졌잖아요 그러면 얘 이 산소분자에 대한 산소기체 입장에서는 각각 분리가 됐기 때문에 각각 결합을 했잖아요 분리가 된 이 화는 뭐로 볼 수도 있다 환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를 환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게 아니라 환원 반응이에요 환원 반응인데 이거를 산소기체 입장 반응으로 보다보니까 조금 미적지근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조금 미적지근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산화환원이라고 하는건 정확히 큰 의미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배워야때 정확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알기 전에 중등 수준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는거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나요 자 여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산화환원 반응인지 알겠어요 거기다 이제 중요한 핵심요소가 하나 있는데 핵심요소가 뭐가 있느냐 아 자 이제 어떤 거냐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자 산화 산화환원 반응은 뭐를 가지냐면 얘네는 동지성을 가지고 있다 동지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동지성을 하려는거야 산화가 일어나면 환원도 같이 일어난다 산화가 일어나면 환원도 동시에 일어나면 되는거죠 여기 산화가 일어날 때 환원이 됐죠 여기는 산화가 일어날 때 환원이 된거에요 이때 그러면 여기서 구리는 모어봐라 산화된 물질이 된거고 산소는 환원된 물질이 된거에요 여기서 산화구리는 환원된 물질에 속하는거고 탄소가루는 산화된 물질이 된거에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입으로 들어있는겁니다 알겠어요 동지성을 가지게 되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거 뭐냐면 어 여기서 이제 봐봐 산소의 원자의 수 하나를 얻었지 여기서는 하나를 잃는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얻는 산소의 수와 잃는 산소의 수는 언제나 동일하더라 여기서 지금 총 2개를 잃었기 때문에 총 2개를 얻는거 각각씩 잃어서 총 2개 잃은거잖아요 그쵸 물질마다 얻는 산소의 수와 잃는 산소의 수는 동일하다라는게 중요한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번째로 두번째로 자 산소에 대한 걸 봤기 때문에 그 다음 두번째로 뭐를 볼거냐면 수소에 대해서 공이 아니라 전자에 대해서 볼거야 전자에 대해서 자 두번째 고 고 잡았어 자 두번째 뭐를 볼거냐 전자에 대한 전자에 대한 전자에 대한 전자에 대한 전자에 대한 산화환원을 보도록 할게요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에 대한 전자에 대한 전자에 대한 산화면에 대한 좀 쉬운 예시로 보면 이런거에요 우리 이온화 반응이 이온화 반응 이온화 반응 이온화 반응을 보면은 간단해요 예를 들어 마그네슘이 있어요 책에 나온걸로 해야겠죠 마그네슘이 있는데 이 마그네슘이 어떻게 되느냐 마그네슘 이가 양이 되면서 어떻게 돼? 두 개의 전자를 잃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고 또 하나, 수소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수소가 있으니까 두 개의 수소가 뭐가 있어요? 두 개의 수소에 뭐가 있나요? 두 개의 전자가 옵니다. 두 개의 전자가 와서 H2 수소 기체를 만드는 반응이에요. 여기 볼 때, 그러면 여기 산화 환원을 어떻게 정리해볼 수가 있느냐 산화입니다. 여기에 있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양이 되면서 지금 전자를 잃었죠? 전자를 잃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되었느냐? 산화가 되었습니다. 산화가 되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 전자를 어떻게 했다? 전자를 잃어. 잃어버렸다는 말이죠. 전자를 잃었습니다. 전자를 잃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느냐? 수소가 뭐가 됐고 그래서 기체가 되었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자를 얻었죠? 그러면 조품 반응이에요. 이거는 환 원이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했다? 전자를 얻었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전자를 잃는 반응은 산화고 전자를 얻는 반응은 산선이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 한번 봅시다. 여기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구리 같은 경우에 구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면 구리는 여기서는 무슨 상태예요? 원자 상태죠, 원자 상태. 원자, 중성 원자예요. 근데 얘를 다시 해보면 얘는 구리이니까? 양은 여긴 이니까? 은혜 되잖아. 그럼 여기는 전자를 어떻게 했어? 잃었죠? 잃었으니까 산화인 거고 산소유장에서 전자를 얻었잖아요. 여기는 전자를 얻었죠. 그러면서 얘는 뭐 어디였다? 황혼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가 양은이고 이가 음이온이라고 할 때 여기는 0이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뭘 봐야 되냐면 이온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결합이죠. 공유결합이 있지만 이따가 전기능성도에 대해서는 다른 걸로 정리해볼 거 아니에요. 오늘 핵심됨에 뭘 볼 거냐면 산화수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 산화수라는 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전기 음성도에 의해서 어떻게 전자선이 끌려가잖아요. 전자선이 끌려가면서 극성 공유결합을 형성하는데 이 극성 공유결합 혹은 같은 입자끼리 붙어있는 무극성 공유결합 요거는 이제 이따가 정리할 거예요. 일단 여기서 먼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구리가 어떻게 했어? 여기 있는 전자를 얻었어요. 0이잖아요. 얘는 어떻게 해서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얻었네고 탄소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여기 산소이다. 산소. 산소는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갑니다.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그대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전자를 잃어버린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여기는 산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전기음성도 해드려면 전자선이 어디로 끌려가? 상상적으로 끌려가죠. 끌려가기 때문에 약간 이제 뭘 비어? 부분적인 전화를 띠게 되잖아요. 부분적인 전화를 띠게 되잖아요. 부분적인 전화를 띠면 극성 공유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산화수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전자의 산화 환원에 뭘 통해서 또 볼 수 있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산화가 일어나면 환원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산화가 일어나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이연이 되고 수소 이연이 수소 기체연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것도 동시성을 가지느냐 그걸 이제 봐야 하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떤 게 있냐면 흠 예전대로 이런 걸로 한번 해볼게요. CU 어 뭐가 있을까 CUCL2 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고 해볼까요? CUCL2 뭐예요? 염화구리죠. 염화구리 수용액에다가 뭘 넣어줄거냐면 아연 조각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아연 조각을 넣어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아연이 구리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커요. 금속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치환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아연이 구리의 자료를 뺏어요. 재된 CL2 염화구리를 염화 아연으로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오냐면 구리가 석출이 됩니다. 구리가 석출이 되는 반응이 됩니다. 그 뭐냐면 여기 여기 염화구리 같은 경우에 물에 섞으면 구리 이온의 특성 때문에 푸른색 수용이 만들어져요. 푸른색 수용이 만들어졌는데 여기가 아연 조각을 넣었잖아. 그러면 어떻게냐면 아연이 뭐가 되고 양이 된단 말이죠. 여기 지금 구리가 잎과 양이 되고 여기는 잎과 음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아연이 잎과 음연이 되고 잎과 음연이 되고 구리가 이렇게 되는 나와버리는 거죠. 전자를 누가 받았어? 아연에 있던 전자를 구리가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리는 아연으로부터 전자를 받기 때문에 아연은 이제 줬잖아. 그러니까 양은 뭐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이때에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기 CUCL2는 이제 CU CU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어 색깔을 반대로 해야 되는데 색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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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다시 할게요. 색깔을 잘못 쐈어요. 자, 먼저 아연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연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연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아연은 어떻게 되었냐 자, 지금 양이 형이 됐잖아. 그렇죠? 양이 형이 됐습니다. 그럼 전자를 뭐 했어? 잃은 반응이야. 전자를 잃었다. 이제 뱉고 된 거다. 산화가 된 거다. 산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구리 입장에서는 구리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CL은 그대로 있잖아요. CL은 그대로인데 구리 같은 경우는 오 이렇게 부러졌네요. 구비를 잘 부러져요.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 것 같다. 뭐가 됐어요? 상성이 되었다. CL만 연화가 된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CU CL2 연화구리는 환원이 되었고 과연은 산화되어서 연화 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 산화환원이 동시성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동시성을 연화를 가지게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때 보면 전자를 몇 개 움직였느냐? 여기 지금 전자를 몇 개 움직였어요. 아연에서 구리 쪽으로 전자를 몇 개 옮겨줍니다? 두 개 옮겨주죠? 그렇죠? 두 개 같았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저기서는 뭐가 산소 원자 움직이는 잃어버리는 산소 원자의 수와 얻는 산소의 원자 수가 같았는데 이번엔 뭐가 같아? 전자의 개수가 동일한 겁니다. 잃는 전자의 개수와 얻는 전자의 수가 동일하다. 그래서 상당히 동의성을 가진 거죠. 저기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이 동의성을 가겠지. 알겠나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공유결합은 어떻게 되냐? 공유결합 이건 이용결합 아까 공유결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공유결합에서는 산화환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자, 수소기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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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기체를 만난다고 해봐요. 그럼 둘이 만나서 뭘 만들지? 두 개의 에이지신열 염산을 염화소소 염화소기체를 형성해요. 염화소기체를 형성하는데 이때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공유결합이니까 이온화하지 않아요. 전자를 얻거나 염화소기체를 결합을 할 뿐인데 그러면 이때는 뭘 보고 가야되냐면 전기음성도를 봐야되면 전기음성도를 봐야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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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음성도를 왜 전기음성도를 봐야되면 전자쌍이 어디로 끌려가느냐 이때는 전자쌍이 어디로 가요? CL쪽으로 가잖아요. CL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플러스잖아. 부분적인 마스잖아. 쌍글자 모멘트에 의해서 뛰게 되겠죠? 뛰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냐 수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HCL 여기로 갔죠? 그러면 부분적인 양전화를 띄게 되고요. 그 다음에 CL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음전화를 띄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그럼 수소는 뭘로 볼 수가 있다? 수소는 뭐가 되는 걸로 볼 수 있다? 얘는 산화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무 결합에서는 얘가 산화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CL CL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CL은 어떻게 됐어요? 운전화 뛰겠지 부분적인 운전화 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얻는 반응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전자는 몇 개 움직였느냐 여기 지금 몇 개 움직였어요? 이 두 개의 전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두 개를 줬죠? 두 개를 줬고 CL은 두 개를 받았고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산화와 환원을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볼 것은 뭐냐면 세 번째 세 번째 볼 건 이제 산화수 산화수 라는 걸 볼 거예요. 산화수 이 산화수 라는 게 뭐냐 산화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물질의 어떤 게 산화가 되었고 어떤 게 환화가 되었느냐 라고 하는 뭐냐면 가상전화 가상의 전화량입니다. 가상의 전화량입니다. 실제 전화가 아니라 임의로 맞춘거에요. 이것도 전화량이니까 뭐의 이동 전자의 이동을 가정합니다. 전자의 이동을 가정하는 경우는 이용결합은 쉽게 움직이지만 공유결합은 그렇게 돼야 안돼요. 잘 안되죠. 전기음통도의 차이에 의해서 전자쌍에 왔다갔다 전생을 어디로 치우치느냐 이걸 가지고 가정을 한거에요. 산하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전생의 움직임까지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거에요. 예를 들어 산하수가 증가한다. 산하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산하수가 증가하는건 뭘 얘기하는거에요? 산하가 된다. 산하가 되는거에요. 즉 어디를 띄는거냐면 플러스전화를 할거에요. 플러스전화쪽으로 가는게 산하 아니 산하수가 증가하는거에요. 그럼 플러스2에서 플러스2로 가는것도 산하겠지. 산하수가 증가하는건 산하가 된거에요. 혹은 이런것도 있어요. 마이너스2에서 염이 됐다. 그럼 이것도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거에요. 이것도 산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거죠. 반대로 산하수가 감소한다. 산하수가 감소한다. 이건 뭘로 얘기할 수 있겠어? 환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는 마이너스전화쪽으로 치우치는걸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1에서 마이너스3으로 갔다. 이거는 환원일테고 플러스3에서 플러스1로 갔다. 이것도 뭐에요? 환원이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것들 플러스쪽으로 가면 산하고 마이너스쪽으로 가면 환원이고 그때 이제 플러스쪽으로 얼마만큼 간이에 따라서 산하수가 증가하는거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마이너스쪽으로 간이에 따라서 환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거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산하수를 예를 들어서 보자면 이런것을 볼 수 있는거에요. 예를 들어서 mg가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cl2가 있어요. cl2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거냐? mgcl2가 되잖아요. mgcl2가 되지. 이때 산하수가 얼마냐? mg같은 경우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2 전자로 2개 1이니까 cl은 얼마? 마이너스1인데 곱하기 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플러스2 마이너스2로 요까진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같은 입장끼리 있을때는 뭐를 표현해요? 0이라고 써야 돼요. 전투상에 7치지 않잖아요? 정중앙가 있기 때문에 비공유 아니 비 무극성 공유 라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0 여기도 0 다 있으니까 0 그럼 지금 마그네슘은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갔으니까 뭐 된거야? 산화가 된거고 수가 증가했으니까 산화된거죠. 그 다음에 cl은 어떻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됐다? 환원이 되었다. 환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거죠. 알겠어요? 이온결합물질에선 이렇게 산화수를 볼 수가 있고 그니까 여기서는 중요한게 뭐냐면 중요한게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온의 전화량 이온의 전화량이 곧 뭐가 된다? 산화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니까 마그네슘의 산화수는 플러스 2 cn의 마이너스 cn의 산화수가 플러스 2고 cn의 마이너스는 이렇게 이온의 산화수가 된다. 그럼 공유결합에서는 어떻게 되나? 공유결합은 어떻게 되냐? 공유결합은 전기응성도를 봐야겠지. 전기응성도 이 전역상을 다 가진다라고 가정게 그럼 마이너스를 띄겠지. 마이너스를 띄니까 예를 들어 이런거에요. 어떤게 있을까요? 자, 뭐 SO3 어? SO3 음 자, 뭐 SO4라던가 이런거 있잖아.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전자이응 같은 경우에 볼 수가 있는건데 SO4 이가 마이너스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 NO3 마이너스 뭐 이런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요거 N H 4 플러스 뭐 이런게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 다 이제 다전자이응 다원자이응 잖아요? 이 다원자이응들에 이 전화야 어떻게 매겨지는건가 라는거지 이런거는 이제 어떻게 매겨지느냐 어떻게 매겨지느냐 황같은경우에 여기 산소같은경우에 총 마이너스 2짜리가 몇개인거 여기 4개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럴 때 황이 얼마를 갖으냐 플러스 6을 갖으냐 하다보니 플러스 6에 마이너스 8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량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요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오 분필이 뭐 잘 부러지네 N같은경우 O같은경우 여기 마이너스 2에 3개가 있어요 총얼말되냐 마이너스 1이 되는거에요 여기는 플러스 5에요 그래서 여기는 총얼말마 마이너스 2이 되는거 여기 H4 플러스 같은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H가 몇개냐 플러스 1짜리가 4개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3이 되는거에요 그래서 플러스 2이 되는거에요 봐봐 여기서는 질수가 플러스 5인데 여기서는 또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될까 라는거지 대체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되느냐 라는거죠 어떻게 구분을 해야되느냐 여기서 이제 상수의 규칙이 등장합니다 상수를 정하는 규칙이 있어요 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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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노란색만 써가지고 실제 왜 이렇게 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칙이 있는데 자 첫번째 규칙 첫번째 규칙이 뭐냐 음 다른색까랑 써볼게 다른색까랑 써볼게 다른색까랑 써볼게 짜부지게 지금 뭐냐면 자 홀자 호동수 물질 호동수 물질 호동수 물질은 얼마로 정냐면 호동수 물질은 호동수 물질은 산화수가 얼마냐 산화수가 0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호동수 물질은 산화수가 얼마다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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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냐면 이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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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 전을 향해 뭐가 되냐면 전을 향해 전을 향해 전을 향해 산화수 산화수 이렇게 됩니다 아까는 이야기한다는 산화수다 이거 이야기 하는 다원자 다원자 이건자 이건자 다원자 좀 다르죠 다르고 그 다음에 세번째 세 번째 다원자 이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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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표시하느냐 전을 향 전을 향 전을 향 어떻게 나오느냐 위에 뭐에 산화수의 총합 산화수 총 합이 되는 겁니다 혹시나 안 보일까 싶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다원자 이건자 전을 향해 산화수의 총 합이 된다 네번째 어떤게 있냐면 어떻게 있냐면 화합물 화합물은 화합물은 산화수 총합은 0 0 0 0 30 0 1 1 2 1 1 2 2 2 3 2 3 3 2 F2 있으면 A2SO4라고 하면, 항상이라고 하면은 A2가 플러스 2를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총합이 0이 되겠지. 그러면 기준을 누구로 잡을 거잖아요. 산하수라고 하는 게,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기준이 누구로 잡겠냐. 자, 5, 다섯 번째, 플로로. F1 언제나 얼마 나면, F 언제나 마이너스 1이에요, 화합물이. 물론 이제, 화합물이 0이니까, F2는 0이 되었지만 F, 1가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1로 잡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기준을 플로로로 잡아요. 그다음 여섯 번째, 그거 어떤 기준이 있느냐. 산소, 산소. 산소 같은 경우는 얼마로 잡느냐. 산소. 아, 산소 보기 전에, 다른 도움을 볼게요. 수소, 수소. 수소는 대부분 다 플러스 2에 띄어요. 대금 플러스, 전자를 잘 잇기 때문에 띄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금속. 금속과 결합하는, 금속과 결합. 금속의 수소 화합으로. 마이너스 1입니다. 금속의 수소 화합으로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었냐. 예를 들어서 이런, 어, 오. 예시니까, 자연스럽게 해보자면. 자, NAH. 이런 물질이 있어. 이때는 어떻게 되었냐. NAH가 얼마냐면, 이게 플러스 1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곱 번째. 이제 우리의 산소가 나와지. 산소는 보통 얼마냐면, 산소는 보통 마이너스 2를 나타내요. 근데 산소와 다른 산하수를 다닌 경우가 두 개가 있는데, 자, 플로리 화합물. 플로리 화합물. 안녕하세요. 화합물을 형성할 때는. 이때는 플러스 2가 됩니다. 왜냐하면, 음성도가 누가 커요? 플로리 제일 커요. 그러니까 전자쌍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또 하나의 경과도 있는데, 과산화물. 과산화물 같은 경우는, 이때는 마이너스 1입니다. 예시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자꾸 밑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만 써볼게요. 하나 해보자면, 뭐가 있냐면, H2O2, 과산화수 같은 경우는 이때 여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2예요. 여기가 플러스 2 되고, 마이너스 2 되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플로리 화합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OF2 이런 게 있어요. OF2.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물론 이제 무조건 플러스 2가 되지가 않아요. OF2. 플러스 1도 물론 나타날 수는 있어. O2 F2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복합 과정 되면 설명하자 하자. 설명을 하고, 여기서만 반대해 보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때 이제 플로리는 얼마가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그럼 여기가 플러스 2가 되어야, 0 될 거 아니야. 그래서, O2 F2, 플로리나, 산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된다? 플러스 1을 나타낸 거야. 이런 기준에 대해서 보시면 돼요. 이 규칙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산하수라고 하는 거는, 모든 언사가 하나씩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가질 수 있어. 다양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냐에 따라,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되고, 제가 어떻게 되고, 이걸 이제 정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그거를 하는 게 중요한 건,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이제 몇 가지, 몇 가지 한 번 연습을 한 번 해볼까요? 몇 가지 한 번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산하수가 이제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우고 한 번 해볼게요. 아, 굳이 여기까지 지울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깔끔해 보이기 위해서 한 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하수를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산하수를 이렇게 지우고, 여기 이제 이제 지워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지우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깔끔해 보이나요? 이 규칙은 확인해야 돼요. 실태를 이제 기억이 되는지, 참고하셔야 하는 간격을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실제로 이제 산하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한 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 자, 네 번째. 네 번째. 산하수 변화의 의한, 산하수 변화, 산하수 변화, 산하수 변화, 산하수 변화 한 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하수 변화, 산하수 변화, 한 원 단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물질을 볼 텐데, 우리가 이제 익숙한 물질들을 한 번 몇 가지 생각을 해 볼게요 뭐가 있을까? 딱히 뭐 생각하니까 책 좀 참고해 볼까요? 책에도 뭐 별개 없네요 책에도 별개 없기 때문에 아! 뒤에 가면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걸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이크롬이상 칼륨이랑 산화크롬형 이거 가지고 산화수를 한 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한 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두 개 두 개의 K2 칼륨 두 개에다가 칼륨 두 개 맞죠? 아, 크롬이 두 개 있구요 그 다음에 산소가 일곱 개 있어요 상태도 한 번 드려볼까? 수용액이죠? 다이크롬이상 칼륨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뭘 섞었느냐? 물 아, 섞는 게 아니죠? 물이 원래 들어있으니까 여기다가 3S 황 고체 황 고체 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을 시켰더니 어떻게 됐냐면 4KOH 고체 황 수용액이 생겼고 그 다음에 두 개의 2O3 산화크롬형 생겼죠? 산화크롬형 고체 고체가 형성되어 버리고 세 개의 뭐가 형성이 됐어? SO2 가 형성이 됐더라 이제 어피체얼에서 날아갔어요 이산화 환 이미 형성이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산화수가 어떻게 변하느냐 한번 봐야죠 산화수의 변화를 한번 볼텐데 자, 하나씩 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뭘 기준으로 삼느냐 기준으로 삼는건 플로린, 수소, 산소, 세 개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어 우리가 이제 보통 과산화물 같은 경우는 과, 어, 저, 저 과, 만간이산, 나체, 뭐 이라, 거나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어요 과, 만간이산, 칼륙 뭐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쵸? 그니까 과산화 과산화수소나 아니면 이런게 아닌 이상은 과 라는 말이 안 붙으면 산소는 얼마나 잡아주느냐 얘는 마이너스 2로 잡아줘 지금 봐봐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7이니까 총 얼마나 나와요? 곱하기 7이니까 총 14가 나오겠지 14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산화수의 또한 규칙이 하나가 있는게 절대 내 최외각 전자의 수를 넘을 수가 없어 산소라고 하는 잃는게 넘을 수가 없어요 여덟 채우면 끝나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칼륨 같은 경우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 곱하기 2가 돼 얼마 나와?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얼마가 14가 그러면 얘가 이 화학물이 염을 갖으려면 열을 갖으려면 크롬이 크롬이 얼마야 돼? 얘가 얼마 나와야 돼? 아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되는구나 마이너스 12이니까 두 개 있죠? 마이너스 6 곱하기 2구나 따라와서 산화수를 정리를 해보자면 산화수를 정리를 해보자면 칼륨은 플러스 1이고 크롬이옴은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6이고 알았어요? 플러스 플러스 와야되죠? 그 다음에 여기 산소 얼마에요? 마이너스 2가 와야될거라 라는 겁니다 다음은 H2O인데 H2O는 간단하죠? 산소가 얼마가 곱해?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고 여기는 플러스 1 곱하기 2니까 여기는 수소가 얼마에요?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황은 고등수 물틀이니까 얼마가 0 2 되는거죠 0 0 자 산소가 여기 표시가 됐어요 표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밑으로 넘어갑니다 K O H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지 여기는 플러스 1이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5 이 얘기는 뭐에요? 칼륨이 여기가 플러스 1 산소가 마이너스 2 수소가 1이잖아요 그래서 합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거지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총합이 전화량이니까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O가 3개 마이너스 2 곱하기 3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나오고 여기가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6 나오니까 플러스 3 곱하기 2에서 얼마 나와? 플러스 6이 나오는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야? 여기서는 플러스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이산화 환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2고 여기는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4 1 플러스 4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거지 자 그러면 선화 환원을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선화 환원을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선화 환원을 표시해보자면 자 칼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플러스 1인데 그대로 플러스 2에요 얘는 변화가 없네요 칼륨은 상화되지않고 환원도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크롬윈 플러스 6이었죠? 근데 여기는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즉 칼륨은 아니 얘는 뭐 된거야? 크롬윈은 뭐 됐고 아니면 상화가 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거죠 이렇게 알 수가 있는거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는 변화 없죠 다 마이너스 2야 수소도 변해 안 변했죠 그 다음 황이야 황 같은 경우는 0에서 플러스 4대 어 그쵸 플러스 4대였죠 얘는 뭐 됐어요? 어 얘도 뭐 된거야 어 아 쏘리 쏘리 미안해요 거꾸로 했네 자 지금 거꾸로 말하겠죠 자 지금 어떻게 된거냐면 크롬윈은 원래 플러스 6이었잖아요 플러스 6이었는데 어떻게든 플러스 3이 됐죠 오 이런 실수를 미안해요 거꾸로 해버렸지 자 크롬윈 같은 경우가 플러스 6에서 플러스 3으로 진짜 이제 줄어들었잖아 얘는 뭐 됐고 얘가 환원 된거지 얘가 환원이 된거고 황 같은 경우는 0에서 얼마가 됐어요? 플러스 5 증가했잖아 아니면 산화가 됐다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을 고르자면 자 여기 황이 뭐 됐고 환화된 물질이고 여기 중크롬산 나트륨 아니 다이크롬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다? 다이크롬윈 두개의 크롬윈 에 대해서 산 나트륨 뭐 됐다? 환원이 되었다 다이크롬산 환원된 물질 환원 산화된 물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제 추가로 하나 더 볼게요 중요한 거는 한번 살펴볼 텐데 두개 하나 더 볼게요 뭘 볼 거냐 산화제와 환원제에 대해서 두 번 더 볼게요 산화제와 환원제에 대해서 볼 텐데 우리 소화제 소화제 소화제는 뭘 할 때 먹어? 소화시키기 위해서 먹는 거죠 응? 소화시키기 지사제는 설사막을 변비라고 내먹어 잘 나오게 하려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화제라는 이름 환원제 라는 이름은 뭐냐면 산화를 식혀주는 환원을 식혀주는 거 예를 들어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 하나 볼게요 우리가 물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물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물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각각 어떻게 되었느냐 한번 보자면 수소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플러스 띠잖아요 뭐 됐어요? 여기는 산화가 된 거고 산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산소는 어떻게 됐냐 산소는 어떻게 돼요? 산소는 어떻게 돼요? 산화가 되었고 환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잖아요 자 산소는 누구랑 결합해요? 수소랑 결합을 하죠 수소랑 결합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는 뭐 되면서 환원이 되면서 수소를 뭐 시켰죠? 환화를 시켰죠 아니 산화를 시켰잖아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다른 말을 바꾸면 산화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산화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되면서 환원이 되면서 옆에 걸 뭐 시켰어? 산화를 시켜준 거지 반대로 수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서 산소랑 결합을 하면서 산소가 어떻게 돼? 환원됐잖아요 본인이 전자를 어떻게 해서 전자산화를 밀어넣어 가지 응? 전자산화를 줬죠 음성도가 작다보니 본인이 뭐 되면서 산화되면서 환원시키는 거 이런 걸 말해 환원 재가다 즉 환원이 되었다 라는 거는 다른 말로 보면 뭐야 산화재다 산화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건 환원재다 라는 거죠 비슷한 말로는 뭐 같냐면 산화재 비슷한 말로는 산화력이 강하다 산화력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산화력이 강하다 자 얘는 뭐야 뭐가 환원력이 강하다 라는 말 이 말이란 것 같은 거 그니까 산화시키는 성질이 강하죠 그니까 본인이 환원이 잘되면서 산화를 잘 시켜 그럼 뭐가 강하고 산화력이 강하고 좋은 산화재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본인이 산화를 잘해 그럼 옆에 걸 뭘 잘 시키게 환원을 잘 시키겠죠 그니까 좋은 환원재 그리고 환원력이 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있어요? 그니까 산화력이 강해서 뭐가 잘 돼? 환원이 잘 되는 거야 그니까 다른 물질보다 환원이 강하고 약하고 이런 걸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그때 산화와 환원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산소와 결합을 하고 산소와 분리되는 거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 산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산소에 대해서 이 산소라는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산소 산소 그게 누구예요? 플로린이지 근데 플로린은 워낙 음성도가 강하기 때문에 자연계성 거의 화합물 상태로 존재해 버려요 근데 산소는 뭐가 있어? 산소 기체로 존재하죠 기관에서 기관에서 두 번째로 가는 게 산소잖아요 그리고 음성도가 크다보니까 반응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산소로 기능을 졌냐면 힘이 제일 쎈 플로린이 있긴 하지만 플로린이 이미 거의 화합물이고 산소는 존재 비율도 높고 우리 인체 구성 비율이나 지권이나 수권이나 뭐 지권 어딜 가더라도 산소는 많이 들어있어 그리고 또 음성도도 쎄 반응도가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뭘로 듣느냐 산소로 삼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여튼 너무 특이해 하지만 양은 존재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존재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지 따라서 산소가 기준이 충분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소를 기준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산하와 환원을 정리하는 제일 낮은 단계는 산소에 의한 산하와 환원을 나누는 거고 그보다 좀 상위의 개념은 전자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정리하는 건 산하수에 대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하수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산하수를 정리를 해서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산하수를 어떻게 보면 편하겠냐 어떻게 보면 편할지 하나 보여줄게 우리가 산하수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화학수만 하자면 잘 정리하자면 안 된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하나만 써보자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이따가 쳐봐요 이거 이따가 쳐봐요 그럼 이때 산하수를 얼마로 잡을 거냐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가 해듯이 한번 잡아 봅시다 얘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산소 마이너스 2 산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3이죠 다 더하면 얼마야? 그럼 c 중요한데 c는 00 c는 0 될까요? 조금 애매하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구조식을 한번 그려보세요 물론 구조식을 알아야 하겠지만 알면 그리면 편하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c, c, 골격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보면 간단해요 자 그럼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로 볼 수가 있고 일단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주잖아요 전자사항을 밀어넣으니까 여기 뭐가 돼 만 3인데 근데 여기는 똑같으니까 4가 지금 안 가지겠지? 여긴 탄소는 플러스 3이 되죠 여기서는 이렇게 주고 탄소 쪽으로 밀어넣잖아 플러스 1 여긴 두 개 받으니까 마이너스 2 두 개 받으니까 마이너스 2고 여긴 뭐가 돼? 마이너스 3 결국에는 이제 00이 다 같잖아 근데 이렇게 봐야 정확한 거지 탄소는 여긴 정확히 0이 아니라 플러스 3도 가지고 마이너스 3도 가지고 마이너스 3도 가지기 때문에 0으로 표시가 될 뿐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물론 시성식으로 나타내긴 했지만 시성식으로 보긴 하지만 구조식으로 표현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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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